방어장을 방어가 진짜 탱탱하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방어장 뭔지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사실 저거 장 해놓으면 단어도 맛있어, 단어도 뭐 하는 거예요? 덮밥 하려고요, 저기 방어장 와 내일 먹을 거는 좀 식으면 해놓고 지금 먹을 거는 밥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뿌려갖고 고슬고슬하게 코팅을 입혀준 다음에 그 위에 방어장을 올리고 이야, 회 진짜 잘 쓸 수 있다 거기에 레몬 하나, 그리고 아보카도 이 지방이 싹 덮이면서 더 맛있거든 마지막에 간장을 위에 싹 뿌리면서 먹는 겁니다 맛있겠다 안녕 이거 감사합니다.